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카메라가 중간에 꺼졌어요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호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뿌링클 닭다리 뿌링클 핫도그 뿌링클 치즈스틱 뿌링클 치즈볼 뿌링클 치즈스틱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잇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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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한국어라 사실 치킨이랑도 맛있게 드실 수 없어서 어묵이 아쉬워지면 아쉬웅 와우 고춧가루 하하 꼬리꼬리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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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중간에 꺼졌어요 다시 먹어볼게요 oda 치즈 아 치즈 치즈 고구마 청양고추 고춧가루 5. 닭다리 아.. 너무 맛있다. 매운소스마이지만 아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